이번에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단계들을 그리고 다른 공통된 사항은 제일 첫번째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분들은 뭐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캐테고리, Last Employer Information, 여기서부터 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뭘 해야 되냐, 첫번째 질문, What is the first name and last name of your immediate supervisor? 여기서 우버 운전자들은 Supervisor를 우버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Last date work, 마지막에 일했던 근무시간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Reason of Longer Working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한다, Late of no working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버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Still working part-time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맞추면 됩니다. Still working part-time이라 하실지, Late of no worker 하실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추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노 워크를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한다면요. 다시 확인하자면, 우버, Supervisor는 우버다. 그리고 마지막 일한 날짜, 그리고 Lay of no worker, 그리고 본인들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클릭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Employment History인데요. 우버 운전자들은 여기가 뜰 겁니다. 일을 한동안 하지 않으면요. 일을, 여기 안 떴다면, 여기다가 Add Employer를 누르셔서요. 각각을 기입하면 됩니다. Employer Information, Employer Name은 우버. 그리고 우버, 그 캘리포니아 우버 주소가 145 Market Unit 400 주소 샌프란시스코 집테이트, 캘리포니아죠. 집코드가, 우버 집코드가 94103 9410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First day you work for this employee. 우버에서 처음 일하는 날짜가 언제냐? 뭐, 지난해 6월 3일이다. 클릭. 그리고 Last day you work for this employer. 마지막 일하는 날짜가 언제냐? 어, 지난달 20일이다. 그리고 Do you work full-time or part-time? 그러니까, full-time 일했던 거냐? part-time 일했던 거냐? 저는 full-time으로 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버의 경우는요. How much did you earn for an hour? 본인이 일하는 것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시급이 대충 얼마나 큰 나온다라고 계산하셔가지고 시급을 적으십시오.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주일당 수익이 1000달러다. 그러면 1000달러 나누기 7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1300달러라고 할게요. 여섯 번째 질문. On average, how many hours did you work for a week?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냐? full-time으로 하루 8시간씩 오픈, 8, 40시간이 있겠다. Provide wages from the employer listed above for the following quarters. 그러니까 아래 각 기간 동안 총 번 소득이 얼마냐? 라는 거거든요. Gross Wage죠. 그러니까 총 소득이 얼마냐? 라는 걸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총 소득 플러스 뭐 팁이 있었다. 기록되지 않는 거 사실은 이게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총 소득이니까요. 뭐 1000달러다. 2000달러다. 라고 과정하고 2000달러씩 다 적을게요. 이거 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버랑 리프트를 같이 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것도 함께 기록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Add Employer를 해서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리프트의 아웃은 다시 지으면 되겠죠. 리프트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였거든요. 리프트 주소는 185베리 스트릿 유닛 5000 샌프란시스코였고요. 캘리포니아하고 집코드가 94107입니다. 이거는 본인들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공통사항이니까 이것도 기록하시고요. 아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트를 처음 한 게 언제냐 마지막으로 일한 게 언제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이냐 앞에 게 풀타임이었으니까 이거는 파트타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벌었느냐 들등등등 이걸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잡이인 그것을 클릭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From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Did you work for any other employers not listed above? 위에 기록한 것 말고 다른 일을 한 적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니까 No 그리고 10월 1일 2018년부터 오늘까지 어느 employee와 당신이 가장 길게 일했느냐 여러 회사들 중에 가장 길게 일한 회사가 어디냐 저는 Uber니까 Uber 썼습니다. 그리고 How long did you work for that employer 어느 정도 일했느냐 저는 2년 1개월 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신경 써서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Select the industry The best described this employer 이 회사의 성격이 어떤 거냐 라는 내용입니다. Breakdown 해보시면요. Private employer가 있구요. City, county, state agency, federal agency 이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기업이니까요. Private employer 클릭 그리고 What type of business did the employer operate? 이 기업이 Uber라는 기업이 어떤 성격의 회사냐 라는 내용입니다. Add business type 치시구요. 그러면 비즈니스 타입이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내용 중 서비스 있으니깐요. 서비스 클릭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양한 직종이 나오는데요. 우버를 직접 운전하는 백인 유튜버를 보니까 그 사람은 이걸 클릭했습니다. Personal services 런더리 and cleaning and beauty and barbershop and etc. 그분을 설명하기에 자기는 이건 아니지만 except라 이쪽에 속하는 것 같다 해서 그분은 백인 우버 운전자는 이걸 클릭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저는 이것 좀 애매하니깐 차라리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서비스 not as well classified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다.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맞다면 이걸 하시구요. 저희는 위에 정확하게 열거로 안 되어있으니까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not as well classified 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겠구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 ED What kind of work did you do for that employer? 이 회사에서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Add work 타이플릭 하시면요. 리서치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니까 드라이버 search 하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해서 자기가 우버를 하면서도 어떤 성격을 더 많이 했는지 그걸 클릭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한번 찾아볼까요. 버스는 아니죠. 캡 택시가 있네요. 택시 드라이버 캡 드라이버 카 드라이버 가 있네요. 둘 다 아래 성격은 같으니깐요. 근데 셀프 인플로이어 개인 계약자니까 저희는 카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공항 드라이버를 한 사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ave 그러면 세번째 이 단계는 끝이 납니다.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기간은 같은 질문이거든요. Did you work for or provide services to or on behalf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이 기간 동안 교육적인 교육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냐? 없으니까 No. 넘어갑니다. 네번째 카테고리입니다. What type of work do you normally perform? 보통 자기가 임무 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add work type 해서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car 드라이버 했잖아요. 똑같이 car 드라이버 search car 드라이버를 하겠습니다. save what other type of work can you perform? 본업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라는 거죠. 향후 취업의사라든지 취업 능력을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janitor 그래서 저는 뭐 DC워 챌린지 janitor 할 수 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본인들에 맞게 그것도 클릭해야 되겠죠. 세번째 질문 Is the type of work you normally perform seasonal 계절적인 일이냐 아니다 Do you expect to return to work for a former employer? 우버로 다시 가서 일을 할 것이냐 보통 많이 하시니깐요 저는 하겠다는 가정하에 yes를 눌렀습니다. Do you have a day to start work 시작 다시 일을 재개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저는 No 했습니다. Are you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that matches your work skill 당신의 직업적인 능력과 교육적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니까요 물론 yes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Are you currently self-employed 현재 sample employed 가 된 거냐 맞죠 저희는 독립계약자 이니깐요 yes 그리고 provide details of your self-employment 구체적인 당신의 직업 상태를 설명하라 라는 내용이니깐요 우걸 드라이버 이라고 썼습니다. 7b 질문입니다. Are you willing to modify or abandon your self-employment to accept full-time job을 얻으면 현재 self-employment 를 포기하거나 조정할 것이냐 저는 우버 운전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no 아니면 yes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다 가정하에 no were you involved in this type of self-employment activities while you were still working full-time 당신이 working full-time 으로 일하는 동안 self-employment 유사한 self-employment 타입을 involve 한 적이 있느냐 두 가지 작업을 안했다고 치면 no 맞으면 yes 를 하면 되겠죠 여전히 full-time 일을 하면서 하는 동안 당신이 self-employment 일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 없다고 하니까 no 그리고 아래 질문은 were you a member of union 노동조합 가입 되어 있느냐 were non-union trade association 노동조합 은 아니지만 회사 단체 직원 단체라고 가입 되어 있느냐 아니니까 no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도 이전 영상과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전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뭐 다 이후 2주 이후 2주 안으로 연금이나 펜션이나 리타이어먼트 돈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노동자 컴펜세이션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그리고 are you currently attending or have a schedule to start date to attend school 학교나 직업 훈련 같은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선 동영상을 보시면 따라하시면 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self-employed 이 사항에 대해서는 self-employed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Are you 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a recent disaster 재난재해때문에 실업이 됐냐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no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서 earthquake, flood, mudslide, or fire이 아니라고 no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꼭 yes를 하셔야 됩니다 yes를 하시면 그 아래 브렉다운에 public health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yes를 하시고 1a 질문에 public health 때문에 실직했다고 public health 를 꼭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일한 당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니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시 당신이 일한 곳이 어디냐 마찬가지로 LA 카운티니까 LA 카운티 그리고 지금 위기 기간 동안 디젤스 카운티를 통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생겼냐 실증을 했냐라고 해서 yes는 yes, no는 no yes를 no라고 하면 그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요 yes라고 하면 no라고 하면 할 내용이 없죠 쓸 내용이 없고 yes라고 하면 어디 카운티를 이제 갚느냐라는 걸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no 하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select the option the best applies to you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고용 형태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break down 해보시면 그냥 unemployed worker 실업 상태다 unemployed worker with prospective employment 실직한 상태지만 갈 회사가 정해져 있다 세 번째 employed self-employed individual 그러니까 독립 계약자다 네 번째 employed self-employed individual with prospective sample employment 독립 계약자지만 갈 회사가 돌아가 있다 저는 우버로 다시 돌아갈 거다 라는 가정하에 네 번째 아니라면 세 번째 하시면 되겠죠 저는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 2는 이걸 고르면 1, 2는 클릭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explain briefly how the disaster affected your ability to continue or begin your self-employment 그러니까 왜 당신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했냐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I got scared when passengers called 그러니까 승객이 기침할때마다 겁난다 그래서 I can work 간단하게 적을게요 What is the physical address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메인 잡 우버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버 회사를 적겠습니다 우버 주소가 145 마켓 스트리트 미니시 400 시티가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집코드 가 94103입니다 우버는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썸머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승인을 누르면 이 아래 이제 그 컨포메이션 넘버가 나옵니다 그럼 한 일주일가량 기다리시면 EDD에서 확인했다는 이메일이 올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등 셀프 인플로이어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시연해 봤습니다 잘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 유튜버 그리고 사이트들도 돌아다니시면서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클릭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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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